베이커리 타운은 내가 지킨다! 아! 별건 아니고 오늘부터 도넛 렌즈 주인공이 바뀌게 됐어 오! 버터씨 왔어요? 뭐라구요? 늦었으니까 피자값을 못 줘! 네? 피자값을 못 받으면 어떡해! 난 해고야!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? 잠깐 레드 네? 마지막으로 이 피자 좀 배달해줘 사장님, 여기 피자 배달 오신 분이 도넛 레인저 레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! 이런 걸로 약해지지 마! 맞아요! 저희만 믿으세요! 레인저 쉴드! 레인저 킹!